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요체는 27년 전인 1993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발표한 신경영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식 양적 경영에서 벗어나려면 이젠 품질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장이 벨세한 후 삼성전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생전 고인은 이른바 뒷다리론을 언급합니다.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바뀔,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기다린다. 나는. 개인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생전 이 회장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임원진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신경영을 위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어떻게 5년, 6년 시정일관 떠들던 질 하나. 이 질이 안 되는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고인은 이 당시 미국, 독일, 일본 등지를 돌며 68일간 임직원 1,800여 명과 토론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의 갈증. 오늘날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김영민입니다. 중앙일보 김영민입니다. 중앙일보 김영민 중앙일보 김영민 감사합니다.